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거입니다 지난해 마크 이즈 15회차 끝난 다음에 이제 제가 삐삐에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거입니다 마크 이즈 3 끝나도 회의하면서 멤버들 녹화분 모니터링하면서 상황 체크해본 끝에 1국가 2국가 전부 살아남는 걸로 되었구요 살아남은 이유는 수요일날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이 수요일입니다 자 그리고 회의 끝에 침대빵에 대한 디테일한 규칙이나 엑스칼리버 시자 왕 어비진 금지에 대한 회의가 진행되어 추후에 공지될 예정이라고 써놨구요 자 수요일날 짠하고 말씀드릴 예정이었지만 혼란스러우실까봐 제가 삐삐에다 이따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 침대빵 부셔진 게 아니라 못 태어나게 설치가 되어 있더라구요 어차피 못 태어나게 부셔진거라 체크하다가 그냥 부셔버렸어요 부신거 같은데 누가 너가 부시지 않았냐 벌써요 저요? 누가 보다가 부셨거든 누가 부수긴 했어 근데 이거 확실하게 그 뭐냐 이상하게 설치해놨더라고 다 막아놔가지고 위가 아예 막혔어요 안태어나게 안태어나지게 자 그러면 자 1국가 2국가가 왜 살아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일단 저희가 상황을 계속 체크해 본 이유가 뭐냐면 어 그 지하 침대빵이 규칙을 어기지 않았나 해서부터 막 여러가지를 체크해 봤거든요 지하 침대빵이 저희가 원래 모든 국가 합쳐서 예를 들어 두 개만 설치를 해야 되는데 뭐 살아나는 방을 여러개 설치했는지 부터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하나하나 체크를 해 봤는데요 일단 다른걸 떠나서 어 국가 하나는 너부리가 어 궁극기를 쓰면 은신 상태가 되는데 그 은신 상태에서 깼습니다 예 은신 상태일 때부터 부서 부수면서 이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보였거든요 모습이 근데 한 모습이 보인지 한 2-3초만에 어 신호기가 부셔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리타님 그 녹화본을 확인해 보면서 저희가 아 이게 잘못됐구나 해서 그건 살아나야 되겠다 해서 살아나게 됐구요 자 여기 보시면 궁을 써서 지금 은신 상태입니다 지금 이 궁을 쓴 다음에 지금 너부리가 부수는 걸 이제 들어갔겠죠 자 너부리 안보이네 여기서 계속 자 이제 보입니다 은신이 이제 풀린거죠 응 이러고 바로 파괴가 됐어요 지금 보여주세요 어 바로 부셔졌죠 그니까 이제 모습이 보인 다음에 2-3초 뒤에 부셔졌기 때문에 이제 은신 상태에서부터 부셨다는 걸 확실히 보였습니다 그리고 국가 하나는 이제 저희가 어 일부러 그 바다신전 바다신전 위에다가 설치를 했잖아요 그쵸 그 가디언 때문에 음 지켜 주겠지 네 바다신전 그 물을 드레인을 해버렸습니다 그 드레인을 했다는게 뭐냐면 물을 다 없애버렸어요 근데 그 밑에 왜 드레인을 하게 됐냐면 물을 설치하면 안된다는 규칙이 있는데 아 그래가지고 이제 중력이랑 그 만들기 측은 여기 물이 침대방이 있는데 물이 있으니까 이 물을 없애달라 라고 운영자님한테 말을 해가지고 그 물을 없앤거에요 근데 이제 알고보니까 그 바다는 어 그 규칙이 적용이 안되는데 저희가 설치한게 바다 근처라 바다라서 그 드레인이 잘못된 판단이었죠 이게 왜 드레인이 되냐면은 운영자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바다라는 바다가 포함이 안된다는 규칙을 원래 맨 처음에 해적 때문에 만들었었는데 그 그거 제외하고 원래 저런 식으로 만들면 안된다 라고 인지하고 규칙에는 저렇게 적힌 적혔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다 저게 안되는 줄 알고 드레인을 요청을 했던 건데 규칙에 바다는 예외라고 적혀져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신호기 또한 살아나는 걸로 결론 지으면 될 거 같아요 네 그 바다에 있는 물을 드레인하게 되면서 한 10분 정도 남았을 때 드레인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다 뚫리게 된 거라서 왜냐면 저희의 지하침대방에 그쪽에 몰빵을 해놨는데 물을 드레인하게 되면서 이제 부셔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었구요 자 일단은 진짜 말도 안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멸망한 줄 알았는데 하나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둘 다 다 부활하게 됐어요 말이 안되는 일이 벌어졌어 모르는 게 아니라 저게 저희가 규칙을 정할 때 물에다가 침대를 하는 걸 안 되는 걸로 하고 그리고 해적들만 살아나면 바다에서 태어나는 거 아니야 약간 빠르게 움직이려면 바다 쪽에 있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나왔는데 해적이 있으니까 그럼 바다만 예외로 하자 했던 게 해적에 관련된 유측이었는데 지금 규칙상에는 룰표상에는 현재 그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운영장님이 룰을 모르고 했던 게 아니라 맨 처음에 제가 룰을 적을 때 바다에는 그냥 안 되는 걸로 그러니까 바다가 아니라 물 속에는 안 되는 걸로 자 그래서 제가 좀 이게 룰의 좀 디테일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자 일단은 지하 침대빵이 두 개만 가능한데 사실상 산맥 같은 데에 설치해 버리면 어 지하 침대빵 두 개 규칙이 무의미해요 왜냐면 이건 산맥이 위로 솟았기 때문에 그 안에 찾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 지하인데 지하가 아닌 침대빵 같은 느낌이잖아 근데 뭐 제한도 없고 그리고 산맥 산맥에다가 설치하는 게 굉장히 빡세고요 그래서 산맥 금지 했습니다 왜냐면 우리 국가도 산맥을 굉장히 많이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생각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상대방도 빡세고 나도 빡세고 이게 옛날 마크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빡세게 안 했는데 우리가 점점 마크 실력도 올라가고 지능이 올라가면서 침대빵을 정말 빡세게 숨기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산맥 금지로 해버렸고요 어느 정도는 쳐들어가면 부셔져야 되는데 사실상 산맥 있는 침대빵은 굉장히 부수기 어려워요 음 지금만 보더라도 사실 3,4명이 쳐들어오면 왕이 없는데 부셔져야 되는 게 당연한 거거든 어 근데 사실 이러한 침대빵 규칙들 때문에 왕이 3,4명이 쳐들어와도 막을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좀 말이 안 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산맥 금지를 했고요 바다도 애매하기 때문에 바다도 금지했습니다 사실상 바다도 굉장히 그 바다신전 아래에 설치하는 거 자체가 부수기도 어렵고 예 태어난 것도 말도 안 돼서 어 산맥 금지 바다 금지를 그냥 해버렸고요 그럼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침대빵을 어 일단 지하 침대빵 규칙 두 개는 그대로 갈 것 같은데 어 타워를 설치하라고 했어요 이제 앞으로 긴 타워를 설치하고 거기다가 침대빵을 숨겨라 예를 들어 핑맨 국가 같은 경우에는 어 다 기둥을 설치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해야지 좀 마크에이지가 쳐들어갔을 때 어 좀 공성에 대한 재미가 확실히 좀 있지 않을까 어 해서 했습니다 확실히 근데 이렇게 되버리면 어 국가는 되게 빨리 부셔질 거예요 되게 빨리 부셔지겠지만 그 정도 노력했으면 부셔져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어 근데 지금은 그냥 거의 약간 좀 너무 병 걸릴 것 같이 약간 좀 지금 해가지고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타워를 설치해서 타워에다가 좀 침대빵을 숨겨라 이렇게 좀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핑맨 국가가 잘하고 있는데 잘해놨는데 그 해적섬에 어 건축물 산맥 엄청 많거든요 이런 산맥에 침대빵을 설치하기 시작하면 어 어 못 부숩니다 근데 핑맨이는 그 해적들은 그걸 되게 잘해놨어요 음 일부러 그렇게 안해놓고 타워에다가만 침대빵을 여태까지 설치했다고 하더라고요 음 병원님 그리고 저 하나만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네네네 네 그 몇몇 시청자분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던데 제 국가에도 이제 바다 쪽에 그 흑요속이 있었잖아요 아 근데 그게 이제 성벽 안쪽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웨이크고 이제 성벽 바깥쪽에 그 침대방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 국가에서는 드레인 같은 게 없었던 거예요 아 혹시나 뭐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침대방 규칙 중에 그게 좀 정해졌습니다 밖에다가 그니까 수성을 목적으로 한 자기성 근처에다가 밖에다가는 설치 불가로 하려고 해요 음 왜 자기성 근처냐면 공성 갔을 때는 그 국가 근처에다가 침대방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적어놓으려고요 수성을 목적으로 한 어 성벽 근처 밖에 어 침대 설치 불가 그냥 국가 안에다가 설치를 해야지 국가 밖에다가 해버리면 사실상 침대방 찾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이 규칙을 이제 이번에 넣었습니다 약간 좀 보면서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서 침대방을 좀 확실하게 좀 어 좀 규칙을 정해야겠다 싶었어요 하면서 근데 애초에 마크23 자체가 하면서 규칙 정하려고 만든 컨텐츠이기 때문에 하면서 불편한 점이 있으면 만드는 옛날에는 사실 침대도 성 안에만 설치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다 배드락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 있는 지형들 싹 다 날라가고 약간 이런 식이었잖아요 저희가 음 음 근데 이번에는 막 성이 엄청 커지고 성벽도 우리가 짓고 아니면 돈 내서 뭐 한다든지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가 어 구멍 구멍이 많이 나긴 했어요 예 공성일 때는 가능하죠 왜냐하면 공성일 때는 이제 침대방을 상대 국가 안에서 설치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공성일 때는 공성 갔을 때는 그 성 근처에서 어 침대방을 만들거나 이런 거는 가능합니다 어 공성은 돼야 되기 때문에 수성을 목적으로 한 이라는 문구를 추가한 거예요 음 그리고 액칼왕 어뷰징은 어 액칼왕 어뷰징은 어 액칼왕 어뷰징은 일단은 막을 거 같아요 저는 사실상 막으라고 지난해차을 보여준 거예요 어 그냥 한내차 정도 이걸로 재미 뽑아야겠다 어 막으라고 사실상 보여준 거야 그래서 내가 분명히 컨텐츠 할 때도 이런 말을 했을 거야 뭐 일단은 뭐 다음 회차 어떻게든 되겠지 일단은 오늘은 쓰자 어 일단은 오늘은 쓰고 다음 회차 어떻게든 되겠지 이거 자체가 한 다음에 일단은 이게 너무 사기라는 게 직접적으로 보여줬을 때 뭐 막으면 되니까 어 일단 재미로 한번 한 회차 써야 되겠다 라고 했어요 음 그래 액칼 궁도 어 지난번에 토너먼트 때 데미지가 거의 안 달더라구요 맞나? 그거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될 것 같애 액칼 궁 액칼 궁이 원래 셌는데 액칼 궁으로 애들이 안 단다고요? 제가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애 현보 궁보다 데미지 약하다고 액칼 궁은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 어 일단은 어 일단은 왕 어뷰징 금지 이거 꼭 안 해도 되거든요 이거 금지를 안 하고 차라리 네더이별 스탯을 안 오르게 하거나 조금 오르게 하는 걸로 바꾸면 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일단은 왕 어뷰징만 금지해놓고 일단 한번 플리를 했을 때 어떤 상황이 나오는지를 한번 보고 싶어서 어 이거를 막기보다는 일단 이거를 막아봤습니다 근데 이거를 금지시켰는데도 액칼이 너무 좀 다방면으로 약간 너무 미친 환경을 보여준다면 이거를 다시 풀고 네더이별을 이제 안 오르게 하거나 조금 오르게 하는 걸로 이렇게 바뀔 수도 있구요 이거는 일단 한 회차 정도 한번 더 봐보려구요 어 왜냐면 지난번에 생각해보면 왕을 한 30번 잡은 거거든요 맞죠 내가 지난번에 20번인가 30번 했지 그쵸 왕을 30번 동안 쉬자로 60번 했다고 60번? 50번 60번 왕을 한 회차에 50번 60번 잡는게 좀 말이 안 돼요 어 사실상 한 회차에 어떻게 저렇게 잡아 어 60번 근데 왕 기준이 그거죠 스탯이 만 스탯이면 스탯 200 음 스탯 200 랜덤 스탯 200? 스탯 아니 근데 지난번에 제가 플레이했을 때도 느낀건데 렉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속도가 진짜 미친듯이 빨라졌었거든요 컨텐츠 도중에 오히려 더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아니 그게 뭐였냐면 스마트부밍이랑 뭐 겹쳐지면서 진짜 오른쪽으로 눌렀을 때 그냥 순간이동 하듯이 순간이동 했었어 그 던전 들어갔을 때 그래서 스탯 2대왕 같은게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를 좀 어 운영자님한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스탯 2대왕 같은거 같아요 스탯 2대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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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어 일단은 왕 어뷰 금지했으니까 일단 그렇게 해봐가지고 속도가 어느정도까지 오르는지 보고 그 다음에 패치는 해도 될 것 같아요 맞죠? 음 왕 어뷰 안했을 때 속도는 적절할 수도 있잖아요 어 어 지난번에 어느정도였냐면 음 침대방이 위에 저 타워가 보이는데 저 타워를 그냥 올라갈 자신이 없었어 내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저기 올라갈 자신도 없고 속도 제어를 못하겠더라고 여러분들은 내가 게임 플레이하면서 손가락이 왼손 오른손이 있는데 F9를 계속 누르면서 했다니까 F9로 그 심지어 F9를 한번만 누르면 껐다 켜지는게 아니라 세번인가 네번 눌러야돼 따다다닥 해가지고 네번인가 눌러가지고 끄고 또 세네번 해가지고 한번 눌러가지고 키고 음 근데 그것만 하더라도 정신이 없어 왜냐면 전쟁중에 침대방도 생각해야되고 스킬 순서도 생각해야되고 스킬이 어느키 있는지도 생각해야되고 애들 말도 들어야되고 하는데 F9까지 누르려고 하니까 뒤질거 같았어 그때 아 컨트롤 이런게 아니라 그냥 뭘 생각을 못해 전략을 뭘 못해 그럼 F1에 누르는거 어떨까요? F1이 근데 마크에서 F1이 뭐 기능이 있나? 없으면 F1에다 넣어야되네 F1은 그 사라지기 그 창 사라지기요 GUI 창 끄기 아아 그거 바꿀수는 있을거에요 근데 설정 잘 안써요 그 E가 스크린샷이 있군 아 인벤지우기 그러면 F1에다가 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왜냐면 손가락으로 F1은 닫거든 그 이렇게 W에 E에 S를 누르면서 아니 F가 닫는다고 손가락이? F1 닫지? F1 닫지? F1 닫죠 어떻게 나와? 주인님 응? 대단척하지 마세요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그거 플레이하면서도 이제 항상 말하는거지만 어 저는 BGM을 계속 손가락으로 계속 움직이거든요 Alt 2 다음 Alt 1 이전 그리고 컨트롤 1 2가 음량 줄이는거 이게 지금 제가 마우스로 누르는게 아니거든 마우스는 여기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BGM 바꾸고 소..소리 줄이고 왜냐면 BGM마다 소리가 달라 근데 이런건 너무 작잖아 그럼 내가 이렇게 올리는거야 쪼잉 이 정도면 악어님 손이 정말 세개일지도 몰라 너무 작잖아 이거는 또 이렇게 이거를 마크 컨텐츠 중에 계속 하고 있다고 나 마크 퀴즈 하면서 뒤질거 같아 손가락 엄청 많이 움직여 손가락을 한번 나중에 찍어야 돼 마크 퀴즈 할 때 난 저거 다 되는줄 알았는데 난 안돼가지고 그냥 부금 없이 하잖아 그리고 Alt 물결표가 내가 물결표에다가 스킬을 못 넣는게 Alt 물결표가 정지 사실 저거 하는것까지는 괜찮은데 부금 정리하는게 더 일이에요 사실 맞어 BGM 정리하는게 더 일이에요 내가 적절한 때 BGM을 틀어야 되기 때문에 BGM도 봐야되고 내가 BGM을 뭘 틀지 보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마크에서 뭔가를 발견해 그럼 내가 그런거 시선을 놓칠 수 있어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 와 시야 되게 좁다고 시야 좁을 수 밖에 없는게 마크도 작은데 가뜩이나 작은데 여러분들 채팅도 볼 때도 있고 어 왜냐면 옆에 화면에 있거든 난 오른쪽 화면을 보고 있는데 왼쪽 모니터에 이제 BGM이랑 어 채팅을 놔요 그리고 디스코드 방도 왼쪽 어 화면에 있기 때문에 내가 왼쪽 화면을 보면 오른쪽 화면을 당연히 볼 수 없지 그럴 때 많이 놓칩니다 근데 애초에도 근데 좀 못 보는 것도 있어 어 어 어쨌든 그런 여러 방면이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규칙 되게 많이 이렇게 정해 놨구요 사실상 이번에 들어갔을 때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 만약에 이번에 제가 살아난게 진짜 어 전 항상 리얼을 리얼을 원하고 어 진짜 저는 막 봐주고 이런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냥 너블이가 만약에 깼을 때 은신으로 깬게 아니라 그냥 깬게 맞는데 은신 처리로 된거면 저는 부셔졌다고 얘기했었을 것 같아요 어 확인해보고 그래서 자세하게 체크해본 거였거든요 근데 어 은신 상태에서 깬게 맞았고 부활한게 맞아서 이렇게 부활하게 된겁니다 예 근데 지난주 일요일날로 인해서 한번 멸망이라는 느낌을 체감해봤잖아 와 일단은 되게 열심히 잘 막아야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 어 그래서 그냥 진짜 아버님 계속 부르려고 하하하하하하 말씀중 안되겠다 어 싶었음 일단 뭐 의견이 하나 와가지고 잠깐 읽어볼게요 공성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신사 형수에 궁극기에 장판기를 넣었는데 현문은 궁 장판기에 은신이 있어서 공수면 보수지를 못하는데 다른 방안이 없을까요? 그것도 은신 사라진다고 네 그것도 뭐 이렇게 패치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만약에 패치가 안되면 현문은 그냥 수성에 특화되어 있는 걸로 해야지 사실상 어 사실 현문 자체의 그 짐 짐만 지키라고 현문 자체가 방어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 원래 현문 자체가 단단한 그런 느낌이잖아 센 센 이미지보다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뭐 은신 사라진다고 하니까 내가 썼으면 진짜 잘 썼을텐데 음 미친 limited 지키부 tudo 뭐 하하 무슨 뭔가 이 결정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